어 뭔가 된다 스트리밍 스타팅 라이브라는데 됐어 근데 이거 우리가 볼때는 제일 낮게 해놔도 스트리밍 하는사람들 됐어 이거 돌려야 되지 않아? 아니 바깥에도 카메라 있는데 이걸로 못쓰네 바깥에도 있어? 바깥에도 있고 안에도 있고 어 진짜 없네 미안 말이 된소리로 아니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OBS로 열어서 OBS 열어서 이거를 보고 이제 세팅을 이렇게 해 아니 이거는 OBS로 일단 세팅을 해놔 앵글을 해놓으면 근데 라이브는 안돼 아 나 너 여기다 치면 나오는거야? 아 여기는 제목 제목 날짜 날짜 이미 두 명이 보고 있어 두 명 보고 있겠지? 나랑 이거 링크 해보기든 어디든 아 이렇게 주변에 방송한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예은이 방송인으로 갈거니? 아니요 편집을 할거니 아니면 큐브를 좀 받쳐서 이걸 이렇게 하면 밑에 큐브 같은 거 받쳐서 차이가 없는데? 현수막을 조금 내려야 될 것 같아 네 잡아놓고 위에 테이블 꺼 나오고 잡아놓고 서건아 장서건 위에 봐도 이렇게 내려봐 이걸로 이렇게 다 맞히면 응? 맞혀서 어떻게 해? 이렇게 그냥 맞혀 놓기만 맞히면 똑같은 거 아니야? 네 그냥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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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거 채팅창 옆에 띄우려고 하는데요 조금 더! 조금 더! 제가 랩코를 세워드릴까? 조금 더! 조금 더! 이거 들어가오는거야? 지금? 네 들어가죠 됐다! 됐지? 위에 나오지? 채팅을 볼... 채팅창을 보고 싶어요? 네 왜 누구랑 소통하게 해? 네 보는게 좋지 않죠 좋아요 좋아요와 여기에서요 여기 여기 이거 점색 그 다음에 네 이거 쳐진건데 지금 하박아? 아아 이걸로는 채팅창 맛이 안 들어온 것 같은데? 너 들어가봐 네? 어디요? 4명 보고있어요 어떤거? 페북? 페북이요? 유튜브요 아니 아니 유튜브 유튜브? 너 해봐 지능에 라이크한거야? 지능에요? 응 희시이라고 누가 쳤는데? 어? 떠요 떠? 네 조금 늦게 떠요 아 오케이 됐다 스트리밍 성공 스트리밍 성공 레이턴시가 한 5,6초? 5,6초 정도? 네 맞아요 5,6초 정도 레이턴시가 없네 좀 길는데? 이 정도는? 스트리밍입니까? 응 스트리밍입니까? 어? 아 아 아 보이나요? 아 아 아 아 아 아 형 그 모형이 그거 있대요 마이크 그 사람 찾는 마이크 사람 찾는 마이크요? 네 그 사람이 딱 차고 말하네 이거 아 사람 찾는 마이크요? 그거 네가 돌아다니면서 해 그럼 제가요? 저 사진 찍고 예언이 찍고 예언이 찍고 예언이 찍고 여러분 잘 보이나요? 아 아 아 여기다 주니까 마이크 마이크 잘 틀리네 보니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지금 아 아 아 아 오늘은 볼칠지 모르겠는데 로딩걸리거든요 음 음 아 잘 나와 네 나와요 나만 로딩거리요 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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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candidate 최지윤 아 이거 진짜 스트리밍이라서 그렇구나 여기 여기 아 이거 아니고 이거 아니구나 이거구나 아 됐다 그렇지 그 영화가 좋아요 김근수씨 김근수씨 누구에요? 저 누구야? 저기요 김근수씨 우리 아버지 김씨 만들었네 여기 저는 어 이거 좌우반전 되는구나 이름을 똑바로 불러주세요 성승 네 이름 똑바로 불러주세요 성승 나의 락처가 됐다 최지현 최지현씨의 소울비행어 보겠습니다 네 월클비 너무 먼가? 나중에 이렇게 손만 할 텐데 다 끝났고 시간이 1시간 더 많아서 밥이 오는 동안 우리 스태프분들 한 손을 먼저 측정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스태프 반손한데요 한 손 성수들은 회부를 대출해주시고 스태프입니다 그리고 이제 명찰 뒤에 sost A Alexander E Rating 교재 부작 envie 를 올라가지 않나? 아까 잘 모르는 B 임무가 있으신 분들은 위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있으면 유튜브 스터디가 될 수 있나요? 유전아 이거 켜져있어 켜져있어 인사해 시청자분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녕 비밀액션 들어갑니다 안 부르기 들어가요 여러분 뭐 해드릴거 있어요? 안녕하세요 딜레이가 좀 있어서 내가 음납하는데 좀 걸려 이렇게 하면 되겠지 코치형 오는 장소 되게 좋아요 불빛도 괜찮고 넓고 그리고 뒤에 보면은 좌석들이 있거든요 보여줘도 되나? 잠깐만 자 봐봐 이렇게 뒤에 좌석있어요 좌석 보여요? 괜찮죠? 여기는 잘 말해야되니까 이쪽으로 돌릴게요 자 스태프에이져만 하고 있는데 어 인모가 아니더라도 빨리하고 빨리시고 밥먹으면은 저희가 잘 찾았죠 아 여기가 의자있으면 좋겠다 유튜브석 아 아니 저기 있는거 같은데 저기 있는거 같은데 아 옆에 있어요 아 아 실시간으로 오고있어 굳이 여기 옆에서 보면 되는데 여기 이쪽으로 보이켜 드릴게요 여기 오른쪽에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일로 나올게 봐봐 여기 사람들 많잖아 빨리 시셔츠 뭐냐 스텝은 검은색이고 스텝 검은색이고 나 기다려봐 노란색 보이시고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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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스텝 튀고 아 그리고 일반 선수분들은 이거는 이 색깔 이렇게 보이시나요 보이시나요 자 이제 가운데 딱 있고 아 가운데 있고 옆에 아 지능의 로고 박혀있고 또 광고에 유튜브를 이렇습니다 별로예요 안 예쁜데 검은색 맞고싶으면 스텝 하세요 띠아기 컨셉이랄 아니 띠아기니까 아니라 너네도 이쁘잖아 그죠? 너네도 이쁘잖아 별로예요 여러분 어때? 제 생각 티셔츠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티셔츠 다시 한번 볼게요 이거 시킬 컨셉이랑 똑같은데요 어때요? 시킬 컨셉이 어디였지? 그때도 어디였지? 부슝파슝 부슝파슝? 엄청 시끄러운데 저희도 노란색이었잖아요 3장이요? 3장까지 보여드리기 좀 오바인데 지와서 보세요 지정 괜찮아요? 다행이죠? 괜찮다니까? 색깔 괜찮아 빠져빠져변나고 딱히 나가 딱히 나지 않아요 지정 괜찮아요 네 다행이에요 뭐지? 네 네 다행히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이리로 이렇게? 위에 한 수밖에 다 나오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카메라 조정 좀 할게요. 여기 유튜브 상 마련했거든요. 어때요? 4개야? 됐다. 여기 가운데 사람이 없어. 가운데 사람이 많아야 되는데. 승영아. 측정 중이야? 측정 중이야? 어. 여러분 가운데 좀 보내주세요. 가운데 좀 보내주세요. 여기 가운데 없어. 아니 이거 방송을 했는데 사람이 없어. 저희들 빨리 데리고 왔거든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아니 부담스러워서 안하나봐. 아. 자신이 감정이다. 아 그죠. 연구실에 썩다보면 이렇게 됩니다. 벌써 4학년입니다. 대학교에서 세월을. 와. 와. 나 진짜 젊었었네. 눈 좀 나와봐. 저 지금 실시간으로 제 얼굴 보고 있거든요. 하하. 감사합니다. 이제 꼭 끝나겠죠. 지옥 끝. 지옥 시작. 가운데 아무도 안와요. 가운데 와야되는데. 결국 이렇게 해야될 것 같은데. 아무도 안와요. 아. 형님 보고싶어요. 여기. 여기. 게스트 한번 모시고 싶어요. 네. 라이브 해야죠. 그러려고 켠거에요. 계속 켠거에요. 여기 지금은. 점심시간이라서. 스텝 333. 이제 한손 측정을 하고 있고요. 다음 일정은. 이제 일반 참가자들. 선수원 경기하고. 555 큐브 1라운드가 있습니다. 점심시간 1시 반까지고요. 지금 좀 일찍 끝나서. 빨리 점심시간 가졌습니다. 화면을 저기다 설치할걸 그랬나. 내가 머리를 잘랐어야 하는데. 지금 덕수로서. 죄송해요. 자를거에요. 접는 사진 담당입니다. 찍으러 갔다올게요. 감사합니다. 스태프 B조와 C조는 한 번에 할게요. 그리고 A조에 했던 선수분들은 스태프 해주시고 일이 없으신 분들도 더 도와주세요. 스태프 B조, C조 퀴즈 해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스태프 인공 한 번씩만 해주세요. 모르냐? 모르냐? 시청자들 눈썹처럼 NOTEF 정승호 뭐라고 적은 거죠? 최지현이다 이쪽이네 좌우 관전됐어 진행 김재민인가 조기예운입니다 어... 네 32.43 32.76 뭐에요? 생방이야? 예은티비 아 예은티비 예은티비 한 카메라에 방송이 몇개야 지금 조기티비 예은티비 괜찮을까요 형? 4명이 있으니까 괜찮을 수 안녕하세요 구독자 542명 박이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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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이엔 누가 앞자리가 이겨? 히밍NR 레전드 저 사진 찍었어요 사진만 저도 찍었어요 대회장 전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나요? 잠시만요 나와! 다 나와! 즐거운 브이로그 자 브이로그 호우 지금 어떻게 좌우 반전이 언제 먹을거야? 콩나물국밥 여러분 콩나물국밥 드세요 여러분 콩나물국밥이 맛있어요 콩나물국밥 드세요 언제 먹을거야? 네 그렇습니다 시민아 콩나물국밥 먹어 알바 때문에 파스를 붙였습니다 최효진이 넥슬라이스 쳤어요 뭐 뭐 뭐 저기요 참모 축하한데요 나를 왜 축하해? 2.72 욕하면 어떡하십니까 당신은 지금 강제췌장입니다 아니 진짜로 아니 스크 미쳤었거든 키밋콜 주셨어 내가 패널 뭐야 큐브하게 올릴까? 나 1패널 먹었다고 야 이 친구 왜 내꺼 아니야 내꺼 아니야 이거 방금 김민희였습니다 바로 승자영 잠시만요 어디서 라이브하거든요 아니 축하하지마 존망했다고 나와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공유도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미친네 반동사세 반동사세 반동인데요? 만만이라그래 나대다 만만TV 와이티만만 제가 머리가 빨아서 보여요 시민이 형이 있어 패널 없었으면 몇초인데 시민이 형 있어? 사실 패널 없었어도 망해 나 일요일 망쳐가지고 조기씨가 진행된가요? 네 예은TV인데 1회가 진서가 2.1인가 나왔을걸? 백글라이스 진서가 1회 2.1나왔는데 나 1회가 3나왔어 지금 13분이 보고 계시는데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공유도 미쳤어 약간 관종이라 1회가 2.5는 나왔을 수 크고 내 기준으로 2회 패널 안에서 2.9고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적당히 했고 30초대 왜이래? 누가 원하는 30초대 나오냐 1,2,3회를 담았 요즘에 누가 원하는 30초대가 나와요? 와 진짜 어이가 없네 야 방송인 자격이 없구나 야 야 나 불나면 나와 요즘에 누가 불나하냐 허 허 불나하는 흑은 없지? 있는데 3회 스프 어때? 1.61 나오고 1.61 나오고 안쪽으로 찍힌 거 아냐? 상관없어 내 얼굴 얼마나 많이 타요 이건 재민이 재민이 너무 귀여워 재민이 너무 귀여워 이건 다들 봐야돼 스크린샷 좀 찍어봐 스크린샷 좀 찍어봐 스크린샷 좀 찍어봐 스크린샷은 못 찍고 내 컴퓨터가 아니라서 카메라 찍어줘 하나 둘 셋 텅 공사 나와 혹시 궁금한게 있으시면 물어봐 주세요 아니 밥좀먹을까봐 왜그러면서 해요 재현님 뭔데 야 재유진 네 짱 치났어 아 아 뭐야 나 애플 2.7분이 앞에라 정재현님 왔어 아 나 원핸즈에야돼 아니 밥먹을까면 콩라메국밥 먹고는데 얘랑 얘랑 어 커플티 커플티 귀여워해 나 원핸즈에야돼 아 지금 박동수가 원앤을 하네요. 좀 나와주시겠습니까? 박동수가 원앤을 합니다. 아 좀 나와주세요. 지금 원앤을 한 번 좀 찍게. 커플티. 커플티. 뭐야? 어 도유리. 와 도유리다 도유리. 야 나 욕하면 어떻게 돼? 아빠 얘 욕했어. 내가 반대 퇴장을 할게. 미안해. 여기다 손가락으로 욕하고 봐. 제가 파 드리세요. 피어낸 바이오스. 피어낸 바이오스 해야 돼요. 승호야 2.4? KBS 내지 그랬어. 되게 덥다. 콩나물국밥 먹으러 가자. 다들 콩나물국밥 드세요. 맛있어요. 콩나물국밥. 콩나물국밥. 콩나물국밥이 나오고. 구독. 이걸로 글 만들자. 좋아요 표시. 어떻게 하면 돼. 개신거 아니야? 좋아요 표시. 좋아요. 좋아요. 구독. 구독은 빨강색. 그거 만드는 방법이 있잖아. 아니 미친. 아니 미친. 아니. 진행의 유튜브에다 뭐하는거야. 미친 놈들. 죄송합니다. 애들이 철이 없어요. 라고 초딩이 말했어요. 왜 이렇게 안나오고. 아니 나 평 2.6kg. 나도 스퀘어했네. 이거 아닌데. 스퀘어했네. 스퀘어했네. 내가 1회를. 1회를. 2.5를 내고. 그랬으면. 나도. 나도 노래방만 했거든요. 얘나. 저는 철 많이 들었답니다. F.E가. 왕창 있는 조기. 국내산 조기. 국내산 맥퍼센트 조기. 비행기 한번도 안차보는 조기. 통날구만 먹으러 가자. 야 시민이 스퀘어 펴핏 떴대. 파해달래. 박수. 우와. 구독. 좋아요 어디갔어. 좋아요. 여기로 해. 2.25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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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점심시간이어서. 아 나와. 지금은 점심시간이어서. 아 나와. 지금은 점심시간이어서. 환산합니다. 지금 스태프 원앤을 재고 있고요. 스태프 5도 잰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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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 한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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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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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후퀴브 결승, 오후퀴브 결승, 큐브 결승, 333러닝 결승, 시상이 있습니다. 오후에는 관중을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근데 지금 안 보인다. 채팅이 시력이 너무 나빠서. 아, 이거. 아, 보인다. 보수님 왜 그러냐. 관심 필요하냐고요. 제가 꼭 해드릴게요. 이게 안 보인다고? 네. 구독했는데 왜 영상이 한 개도 없어요. 영상이 없어요. 아니, 근데 찍는데 주점이 누나한테 잡혀가지고 뒤에가 틀릿하게 보여. 뒤에 아무것도 없습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지금 기록을 재고 계시는데 뭐하는 거야. 결승전 할 때는 아, 나 이거 뜰까? 아, 이거 흔들려. 결승전 할 때는 어, 카메라로도 찍고 이걸로도 흔방 찍고 그럴거지 맥북이 흰색이 돼요. 맥북을 빨리 써서 편집을 해야겠어요. 스퀴브 연습하. 뭐야? 스퀴브 망했어. 나 66분 안 연습했는데 서구프 걸려가지고 66분 안 했었어. 아, 나 일랑. 뭐야? 다들 밥 먹으러 갔어? 그냥 하자. 어, 해야 돼. 입대해. 뭐 하는건 안돼. 그래! 여름은. 오, 미치겨? 아, 안 해. 하자. 한단 말에. 이거 뭐해. 일단 인제, 애기는 막내. 할 일이 없는데 지금 열한 분이 보고 계신데 좋아요가 지금 몇 개입니까? 지금 좋아요가 아닌데요? 세 명밖에 없어요 열한 명이 보고 있는데 세 명밖에 없어요 얼른 좋아요 누르세요 여러분 전화 오는 게 그렇게 싫으세요? 잘했어요 안녕하세요 진짜 오지까봤습니다 진짜 오지까봤습니다 아 사사 입상하신다고 사사 입상하신다고 입상했죠 이게 여기 있잖아 이 위에 입을까? 그냥 이 위에? 그럼 지금 입을래 야 너 진행하고 있어 진짜 똑같은거 저기가 어디 갔네요 떡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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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도 안보네 아무도 안보네 아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짱보 원장입니다 짱보 원장입니다 스텝버티 입으려고? 위 자 일단 박예은씨 카메라 조정해주세요 현수막 안보여요 스텝버티 입고 스텝버티 입고 스텝버티 입고 스텝버티 입고 같이 나오게 해주시고 스텝버티 입고 올라오셔서 맘에드는 음료수 하나 가져가시고 나가셔서 햄버거 드시면 되겠습니다 12시 반까지 돌아와주세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노래한번 해봐 달라는데요 근데 이 현수막이라고 이거 이사를 치면 이렇게 네 오 오 오 말도 해야 되겠다? 네 아 밥을 먹고 노래 한 곡 뽑아달라고요 죄송해요 노래를 아 아 먹방 차 아 자 음료수 스태프분들 올라오셔서 음료수 한 개만 가져가세요 그리고 나가시면 햄버거가 곧 도착할 예정이니까 나가서 햄버거 드시고 12시 반까지 돌아오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범준아 고호형 식사하세요 올라오셔서 음료수 하나 가지고 범준아 고호형 식사하세요 올라오셔서 음료수 하나 가지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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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시현이 형이 노래 불러봐요. 이수현 공부 안하니? 국어교육과는 유튜브 라이브로 보고 있고 수학교육과는 스쿨하고 있고 밥 먹고 올게요. 내 거 아니야? 그럼 내가 노래 안하면 공부를 안하는 겐데? 그걸 바라고 있는 것 같은데? 동행 놀다 공부 안하고 공부 안하고 공부 안하고 양손은 없어요. 양손은 지방이가 있어요. 얘들아 밥 안아줘요? 다음은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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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사람 있어요? 어떻게 보자 사람 있는가? watching now 11명 메시지 펄 메시지 펄 미니츠 영어 다들 뭐하세요? 딜레이가 좀 있네 한 30초 밥이 안와가지고 다 밖에있고 가만히 앉아있어요 시원해서 여기 왔어요 이제 곧 밥 먹을거에요 밥왔대요 저도 이제 밥먹으러 가볼게요 피밍영상하고 계세요? 아 그 틀면서 하고 있구나 저희 맘스터치 먹어요 스테이퍼 맘스터치 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 가만히 티셔츠 가만히 티셔츠 까지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밥먹어야죠 좀 이따 나갈게요 10명 보고 있어요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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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 네 그런거 같아요 최일기 최일기 이거랑 그런거 같아요 저는 이거 잘 몰라요 아 그냥 유튜브에서 바로 가는게 아니고 구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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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가 있어요 최영이 형 아 아 맞아 화질 좋게 해주는거 화면핀 찍어라 아 맞아 그래서 이거 하는거야 그러니까 두번 딜레이 되고 들어가겠네 네트워크 네트워크랑 너무 공대유산 같았어요 네 밥먹어 밥먹을게요 좋아 먹기 먹으라고 나ぼ어먹어 내가 그래 드실 뻔 드실 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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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오 내 거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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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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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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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의 대회에 돌려주시고 매우 크게 늦어져서 나는 다행히 생각하지 않고 지금 입을 다 넣은 것 같은데 그런데 아까 동작이 나는 다행히 나는 이 얘기는 동작이 없어서 그냥 동작에다가 내가 지금 동작으로 가서 뱉지 말고 앨범을 통장으로 받았어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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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아 뭐야 오프라인이야 지금. 자 혹시 스태프인데 식사 못하신 분 있으면 저한테 오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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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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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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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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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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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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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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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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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스태프분들께서는 스태프들 비조 경기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른 스태프분들께서는 앞으로 오셔서 심판이랑 러너 좀 해주세요 스태프들한테 오셔서 심판 좀 해주세요